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고영이 같은 경우도 이제 힙합이나 스트리트도 좋아하고 해상이도 비슷하거든요. 각자의 결에 맞는 원래 직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룹명을 정했는데요. 뭐냐면 저 일단 B.O.S입니다. 와 B.O.S가 무슨 뜻이에요? 반오십. 저 히트 뜻이 있었다니. 저희가 반오십이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진짜 스무사라짜리 때거든요. 이제 만 나이가 적용돼서 저는 진짜 B.O.S가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대신에 우리 말씀드릴 때는 B.O.S라고 말씀드리죠. B.O.S가 부릅니다. B.O.S 이름 표시를 뭐죠? 반오십입니다. 아 반오십. 좋다 이거야. 그러면 반오십으로 갑시다. 아 포즈도 있나? 반오.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아마 이게 A.T.G의 최고의 유닛이 되지 않을까. 반오십. 아 우리 그거 얘기할까? 우리가 맨날 왜 세명이서 연습사진 올려?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저희는 스포를 두었고 해봤잖아요. 이제 그 정체가 바로 반오집을 위한 작품이었어요. 아 근데 그 사진 올린 날 저도 약간 스포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영이랑 산이랑 같이 연습하고 왔다. 그러니까 왜 세명이 같이 연습해? 어 난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준비하네. 아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파이팅 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한. 원래 여기서 되게 찬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이가 오늘 딱 힘들대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되어있는 사람. 어 오늘 저녁 2단계. 아 이쪽으로요? 네네. 우영씨 그럼 저희 마지막 지점을 한 번만 찾아. 네네네. 어 이거 바꾸기 잘한 거 같아. 등장도 좋았다. 오케이 입니다. 오케이 입니다. 오케이 입니다. 오케이. 형님 이렇게 뻗고 땡기실 때 펜션은 안 맞죠? 네. 맛있게 현재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손 뻗은 위치 한 번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아래로요. 조금만 밀고. 조금만 아래로. 내일 보안자. 형님 제가 여기 쪽지 못 맞출까? 딱 이 정도. 어 지금. . 페 sim. 엄zne 이상한 2. 1.. 2.. 3.. 4.. 4.. 돋 Die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누가 웃었지?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야.. 우리 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포함을 하셨지? 스토리상 보면 안무는 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이걸 받아서 연상이가 또.. 지금으로는 이미지 컷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촬영 종료입니다. 어.. 나랑 간다. 열심히 촬영하고 내일 또 저녁에 보자, 오늘 촬영 파이팅. 나 갈게. 다가갈까? 추억 태어나요? 추억 태어나요? 추억 태어나요? 추억 태어나요? 추억 태어나요? 아아 아아 턴을 위한 그거였던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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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아아 아아 지금이 순간이 그리 순간이 와 재산 와 이거 어디서 좋은데? 오디오? 제가 제일 가장 걱정했던 착장 왜냐면 제가 피부톤이 밝은 상태 아니라서 하늘색이 좀 묻을까 했었는데 배경하고 착장도 너무 예뻐가지고 수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좋다 네 굿굿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가시오 안녕 하늘색이 그러니깐요 이렇게 뭔가 끝나고 감독님이 엄청 좋아해 주시고 박수갈채를 받는데 이게 앤서 이후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뭔가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받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뿌듯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여성이 남았는데 여성이랑 또 무사히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생각하고 싶다 했습니다 지금의 개인 컷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직 제 파상 시절에 생각이 나는 게 좀 불안해 보이거나 초조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는 오늘의 이걸 카치을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컷을 촬영을 끝냈습니다. 잘 나왔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나왔을 겁니다. 우리 에이틴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걱정돼요. 그래서 이 B.O.S에 이 이치유가 더 잘 될까 봐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에이틴이 1회차 끝났고요.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때 만나요. 안녕! 저 사진 사진 찍어서 와 진짜 클래식인데? 낭만이다. 다 핸들에 붙였어. 낭만이다. 야 이 시트가 낭만이다. 시트도 안 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수요한 이 시트는 배가 전달했을 때 배가 전달한 이 시트도 안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배가 전달했을 때 공연하는 시트도 안 가지고. 공연하는 시트도 안 가지고. 오히려 시트도 안 가지고. 야 너무 무서워. 우와.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아, 했을 때. 아,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이따가 다시. 이해받는 거. 이거 그거 갖다 치료 검사 할 때. 근데 원식이 형. 네네. nei 오케이 컷! 좋습니다 너 취미 갑니다 취미야 바뀌어야 되네 취미! 취미! 쟤 able to get threat 바바바바밤 아 멀리요? 계속 걸어가게? 아 네네 우리 슛 걸어갈아야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겠습니다 고우 고우 브레이크 오오 근데 근데 왜케 멋있냐? 뭐예요? 사이트를 좀 더 마주 못해 그러니까 어지러워 여러분 어떨까요? 어지러워요 터널 한 1,000바퀴 더 온 것 같은데? 진짜 저 어제 보았는데 멋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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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씨 이제 눈은 좋아요 왜 우리 버려들 혼자 가요? 왜 이거 떼어도 돼요? 거의 뭐 마지막 군무죠 군무를 하고 그렇죠 뒷에는 다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거 아니에요? 저 찍고 3에 찍고 저 찍고 마지막 3에 찍고 저 찍고 저는 그러면 멋진 결과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안 들려 둘이 안 들려 둘이 안 들려 정국이 형 내가 바로 할게 제발 마세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쉽잖아요 저 여한이 없어요 저는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가본다고? 한 번 더 가본다고? 그럼요 한 번 더 찍을까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가자! 이제 여성이 게임 컷! 전 좀 이따 올게요! 저희 B.O.S의 유닛 뮤비가 다 끝나진 않았고요 제가 끝났습니다 감독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뮤직비디오 뽑아주시겠다고 하셔서 많은 기대 중 재밌게 잘 촬영을 했고요 저희 에이틴이가 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사에 대해서 약간 프로 연기 아시죠? 그런 느낌? 오케이! 프로 다 먹을게요! 그런 느낌! 이 때 들어오고 맞아요! 이 때 센슈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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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예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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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님 씨 타이밍이 언제네요? 액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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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컷!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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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려운 만큼도 잘 열심히 찍었고 이치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B.O.S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진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2.O.S 3.O.S 1.O.S 2.O.S 깔아봐라 햇두라 여기 이제 선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무릉덩이를 이렇게 밑에 만들어서 저희 군무를 이렇게 비춰보이는 형식으로 촬영을 하는 기법을 감독님께서 또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잘 끝냈고요. 이제 정말 BBT 형들도 없고 저 혼자만 멤버들 없이 마지막 촬영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카메라 보지 말까요? 네, 이건 녹화만. 세 장만 알겠습니다. 아니, 호흡이야, 호흡. 호흡하는 퍼진. 아아... 이게 좀 맛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호흡하는 퍼진인데 그거를 여기가 딱 센터거든요. 여기가 딱?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보게요. 맞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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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마지막 컷에 엄청 맛있는 소식을 드시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컷에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꿈의 연계는 없지. 화해롭게 오직 우릴 위해 준비한 환상 속의 네버랜드. 끝이 없이 날아갈 내게를 간 비토베이. 아이 좋습니다. 오케이고요. 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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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비난 여름이었지만 기껍진 했다.